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에 미쳐 살고 있는 천혜자입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사랑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삼성 때문에 깨우고 깨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 정신을 아직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아주 취해 버렸어 삼성이 취해 가지고 오늘도 좀 삼성 사랑에 허구적거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삼성을 좀 많이 응원해 주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천혜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조아저씨 뭐가 좋다고 자꾸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는데 뭔가 제가 알잖아요 뭔가 투자를 했다거나 일을 하려면 훅 빠져야 돼 찐 사랑을 해 봐야지 뭔가 알 수 있지 찐 사랑을 안하면 모릅니다 절대 몰라 그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거야 연애할 때도 그랬잖아 내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상대를 좀 찐하게 사랑하고 좋아해 주라는 거야 좀 하다 보면은 다들 시들 시들 하고 그래요 좀 좀 나약해지는 것 같아 오래 못 가고 뭐 그러니 뭐가 제대로 되겠어 안되지 이용하는 거 한번 죽기 살기로 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게 힘든가 그게 힘들어요 쉽지는 않겠지만은 하여튼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자꾸 좋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이 중요하겠지 노력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쪽만 한다고 해도 될게 아니고 서로 간에 하면은 완전 찰떡궁합이겠지 찰떡궁합 저도 좋아하고 삼성도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슈팅하거나 막 이렇게 폭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더 사라고 뭔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아 나는 그 유혹에 빠져 들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은 한 주 두 주 더 사면 되죠 그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보면은 불러다니는 구슬이라도 가슴으로 품으면 보석이 되는 거야 여러분 물 한 잔이라도 마음으로 마시면 보약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보약이 돼요 흔한 인연이라고 잡초처럼 여기면은 미련 없이 뽑을 것이고요 스치는 인연이라도 꽃이라고 여기면은 서로 가꾸어 보듬으면 됩니다 하여튼 이 인연이 설령 영원치 않으나 나뭇잎 햇살 잠시 멈추듯 바람 위에 잔잔한 미소 불어오듯 서로 꽃길 열어주고 다듬으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꽃길을 걷는다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기분 좋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야 나는 기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3위 3위가 누구냐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하죠 마이크론 마이크론 애들인데 이 마이크론이 D램하고 랜드, 플래시 등 하여튼 반도체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을 했다 했죠 얘들은 줄인대요 내년에도 반도체 수요 위축이 기속되는 혹한기 이런 혹한기가 계속될 것이다 뭐 그런 판단에서 야 생산 줄여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3분기 그 D램 업체들의 글로벌 매출이 전 분기에 대비했을 때 30% 정도 가까이 줄어들었어 줄어든 것으로 짓게 되는 거야 짓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불황의 그런 골 이 골은 좀 좀 깊어지더라 야 고릭이 퍼진다 고릭이 퍼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이크론은 D램하고 그 랜드, 플래시죠 이 랜드, 플래시 등 자사가 생산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량을 한동안 줄인다 한동안 줄이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D램하고 그 랜드, 플래시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웨이퍼 이 웨이퍼를 2022년도 회계 년도로 봤을 때 4분기에 비해서 약 20%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와 함께 또 마이크론은 추가적인 자본 투자 KPX 역시 줄인다고 합니다 투자도 줄이겠다 그 마이크론은 지난 9월에 이미 2023년이죠 회계 년도 지출을 올해 대비 한 30% 정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30% 정도 줄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마이크론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인 수요 위축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스마트폰하고 PC 등 전자제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증가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은 2023년 회계 년도 중에서 시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 CEO죠 CEO는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약간 주시하고 필요하면 뭔가 추가적인 조정에도 나서겠다 뭐 그렇게 언급까지 하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3분기 딜에 먹기 매출이 전분기에 비했을 때 한 30% 정도 가까이 감소하는 등 혹한기를 받고 있어 혹한기 엄청 추워 어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보니까 혹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으니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3분기 딜에 먹기 매출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30% 가까이 감소하는 등 혹한이 막 그랬죠 안 좋아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올해 3분기 글로벌 딜에 먹기 매출액이 한 181억 9천만 달러 정도 집계되고 있고요 지난 2분기보다 28.9%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그 한 분기만에 매출이 이 정도로 크게 줄어든 것은 2008년 금융 2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소비자용 통신 소비자용 정보통신이죠 이 기기가 이제 공급 과잉 상태로 접여들면서 접여들다 보니까 이 딜엔 반도체의 그 계약 가격이 10에서 한 15% 정도 하락한 데 따른 것인데 이 서버용 딜엔 역시 출회량이 줄어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딜엔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더라 딜엔 위축이 되더라 특히 그 딜엔 빅스의 기업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졌어요 딜엔 글로벌 1위 기업이 누구냐 삼성전자 우리의 삼성전자는 전분기 대비 33.5% 감소를 했고 2위와 3위인 에스키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각각 25.2% 23.3%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올해 3분기 딜엔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40.7% 에스키 하이닉스 28.8% 마이크론 26.4%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된 그 딜엔 재고 조정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뭔가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을 했고 이에 대해서 기업들의 그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점점점 커지고 있더라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난 10월 보니까 PC용 딜엔 범용 제품이죠 그 평균 고정가가 9월에 비해서 22.5%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감산을 선언한 마이크론에 앞서서 하이닉스도 내년에 투자 규모를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죠 수익성이 낮은 제품보다 감산에 나서는 거야 감산에 나선다고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했고 하이닉스의 올해 투자액은 한 10조원 후반대 10조원 후반대로 현재 보고 있다 10조원 후반대예요 반면에 삼성은 감산이 없어 예정된 투자를 지속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이후로 메모리 시장에 국초가 공급이 있었지만은 차량용 반도체 하여튼 이런 관련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고 수요가 한번 반등을 하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배경에 있는 것 같다 삼성은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삼성전자 투자 포럼 2022 2022에서 데이터 센터하고 모바일 게임 차량 등 이 4개 분야에서 4개 분야에서 디램 수요는 지속해서 뭔가 상승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보니까 CES라고 있는 이 CES의 혁신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싹쓸이 하는 것 같아요 싹쓸이 자라의 우리나라가 참 보면 이런 거는 뛰어난 기업인 것 같아요 기업들이 많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내년 1월에 미국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가 있어요 CES 2023 2023을 앞두고 CES의 혁신상을 휩쓸었어 아주 싹쓸이 했어요 이렇게 SK그룹하고 현대중공업그룹 등 전통적인 전자 가전 사업과 거리가 먼 기업들도 각 분야에서 혁신상을 대거 수상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어깨에 따르니까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있어요 기술협회가 있는데 16일 28개 28개 부문에 걸쳐서 CES 혁신상 수상 제품하고 기술을 발표를 해요 삼성은 영상 디스플레이 18개 모바일 11개 생활가전 10개 반도체 7개 총 46개의 혁신상을 받았어 46개 이는 역대 최대 수상을 기록한 CES 2020년 그때와 같은 기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특히 업계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나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은 2023년형 TV를 포함해서 총 3개 영상 디스플레이 2개하고 반도체 1개다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도 잘하는 것 같아요 LG도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가지고 역대 최대 많은 총 28개의 CES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8개 특히 LG OLED TV는 이번 최고 혁신상 2개를 포함해 가지고 총 12개의 혁신상을 받아서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최다 수상을 기록했고요 LG OLED TV는 2013년 첫 출시 이래로 11년 연속 CES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 계열은 총 5개 정도의 제품을 8개 혁신상을 받은 것 같아요 5개 제품으로 해서 특히 SK1의 SK 배터리 SAF 배터리하고 SKI 테크놀로지 SKI 테크놀로지의 플렉서블 커버 윈도우 이거는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어요 SK그룹 관계사가 최고 혁신상을 받은 것은 CES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입니다 4년 만에 처음이라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그룹은 한국조선해양의 선박 인공기능 자율룸항 기반의 액화 천연가스제 LNG 연료공업 관리 시스템하고 차세대 선박 전기추진 시스템 현대 일렉트릭은 산업단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하고 친환경 고압 차단기 등 총 9개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혁신 중요하죠 혁신 혁신이 없으면은 거의 도태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삼성이 참 많이 받았네요 46개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일단은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최악이고 바닥 찍는데 막 난리인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야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 추천하는 까닭 추천하는 이유 왜 삼성을 추천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 3위의 그 DLM 업체 마이크론이 감산을 결정했잖아요 결정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주가 일제히 휘청거리는 거야 휘청거려요 그동안 내년 그 업황 반등을 기대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은 마이크론의 그 감산 발표가 최악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다시 한번 일깨웠다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 전문가들은 그래요 마이크론이 감산에 오히려 반도체 업황 반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삼성에 대한 저가 매수를 추천했다 삼성전자 지금이 삼성전자를 사야 할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일 날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이닉스가 4.25%나 빠지더라고요 쭉 빠져서 8만 7,700까지 갔어요 개장 직후 깜짝 놀랐어 뭐 10% 넘게 빠지더라고 10% 급락을 했는데 삼성도 2.07% 하려고 해서 6만 1,400원의 거래 마감을 했고 외국인 애들이 하이닉스를 한 680억 정도 삼성을 한 1,137억 정도를 승매도 했어요 팔았어요 팔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반도체주가 이날 급락세를 보인 것은 전날에 마이크론의 감산 발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론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웨이퍼 수량을 지난 6월하고 8월 대비했을 때 약 20% 정도 축소하기로 했어요 설비 투자도 추가로 주이기로 했고 이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수요가 줄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는데 다른 대응이 아닐까 봅니다 하여튼 마이크론 내년 디램 생산 비트그로스 이 비트그로스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랜드는 한자리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관련 통계 즉 직계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동안 내년 업황 등을 바라보고 반도체 주가가 미리 상승했지만 결국은 아직 업황은 최악이다 최악 마이크론이 상기시켰어요 증권학계에서도 그 마이크론의 감산 결정이 결국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는 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데 경기 침체로 수요가 좋지 않더라도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수요를 밑두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삼성의 점유율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거죠 과거 10년간 반도체 다운사이클 끝자락에는 항상 주요 업체들의 그런 감산과 설비 투자 축소가 진행됐어요 마이크론까지 감산을 결정하면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한 8분 응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기업들의 투자 축소 감산을 발표하고 실제 반도체 공급이 감소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년 2분기부터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해서 3분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 반도체 주가가 업황을 한 6개월 가량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부터는 주가 저점이 상향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삼성전재를 최선호주로 꺾고 있어 증권가에서 랜드 반도체 부분에서 원가 경쟁이 압도적인 상황인데 감산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우리 삼성전자 향후 업사이클에서도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우리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회장 ASML CEO를 만났죠 CS 마크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17일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덜란드 총리 간 회담에서 회담에서도 다른 내용이 있었는가 봐요 양국의 정상과 기업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참 이례적인데 그만큼 반도체 초격차 수송을 위한 핵심 장비 공급 제조 협력이 국가적인 과제로 급부상했다 그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고 따라서 제조 강국 한국 그리고 생산 장비 강국 네덜란드 이렇게 힘을 합치면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은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어제 오후 3시 대통령실에서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가지고 양국 반도체 기업인들과 동석을 해요 반도체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 측 기업인으로는 이재용 회장, 채태원 회장이 참석했네요 네덜란드에서는 반도체 협계의 슈퍼을 ASML, 베니크 CEO가 자리했고 그래서 이날 차담회에서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작을 주도하기 위해서 반도체 동맹 수준의 협력을 구축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ASML의 EUB 노광장비 확보를 늘리는 등의 방안도 논의된 것 같고 양국 정상의 기업인들까지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데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인 구축이 회담의 목적이죠 이에 앞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도도 담겨있을 것이다 삼성, 하이닉스 모두 네덜란드의 ASML의 EUB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 가격이 한 대당 5천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생산 가능 수량은 1년에 40대 정도 다수 기업들이 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고군분투, 고군분투하고 있다 어깨에 따르니까 ASML의 EUB 장비 출현황이 51대, 시간 1대 수준인데 하여튼 이 중에 삼성이 18, TSMC가 22대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ASML이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에 EUB 장비 90대, 심자외선 DUB라고 하죠 한 600대 정도의 연간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기업과의 구체적인 공급 계약이 논의자실 가능성도 있고 앞서서 양국 기업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반도체 사업 협력을 다져왔어요 특유의 글로벌 네트워크 민간 외교관 불린다는 이 회장 지난 6월 유럽 출장 중에 네덜란드 찾아가지고 총리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파운드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협력을 확대하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자 이렇게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한 거야 같은 기간에 이 회장은 네덜란드 에인트오번 소재의 ASML을 찾아가지고 벤잉크 CEO 만났고 하여튼 경영진하고 만나서 미래의 반도체 기술 트렌드와 반도체 시장 전망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세 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EUB 노광 장비 원활한 수급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벤잉크 CEO도 전날에 ASML 화성 반도체 클러스트 기공실에 참석을 했어요 ASML은 경기 화성의 16,000제곱미터 부지에 재제조 센터, 노광 장비 트레이닝 센터 등을 포함해서 새로운 사업을 24년에 설립한답니다 한 2,400억 투입한다네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ASML이 해외지사에 단행된 첫 투자야 벤잉크 CEO는 15일 간담회에서도 한국에 향후 10년간 약 1,400명 정도 신규 채용한답니다 한국에 많은 협력사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그런 얘기했고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논의도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ASML 잘 협력을 해가지고 한번 초미세 공정에서 확실한 기술력 보여가지고 한번 대만 TSMC 한번 때려잡아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소식은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5시간 정도 마이닉스의 용인 5.8 1.2 2.2 1.2 2.2